네 강요사님이 이벤트로 주신 기차 세순정 기차를 먹어볼건데요 구기자차 오미자차 이런거를 달인 물같은 향이 나구요 마셔보면 단맛하고 즉차 이런 맛이 나요 눈이 킹하고 되게 피곤한데 마시니까 막 귀 있잖아요 우양음행설에 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서 뇌로 딱 전달되는 느낌이 설명이 너무 진지한가? 맛있네요 밥 먹고 물 대신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밥 먹을래요 아아